방금.. 방금 같은 그런 트랙이 요게임 안에.. 잠깐만요 서른여덟개가 있어요 그걸 지금 다 한다고 이러고 있네 안하면 나중에 후회할 것 같아서 들어가셈! 출근하셔야지 수집요소나 그런 것들은 내가 다 하잖아 가급적이면 다 모으잖아 유비놈들은 자기가 게임을 만들고 그 맵 있잖아요 맵 맵을 제발 많이 돌아다녀 주세요 내가 정말 고생해서 만들었으니까 그런 놈들이라서 네 들어가세요 어떻게 보면 노출증 환자고 어떻게 보면 노출증 환자래 이쁜 여행 캐쉬라운 자 이제 몇개 남지 않았습니다 예배도 구독가니까 아마 길이 더럽겠네 자 이제 몇개 남지 않았습니다 자 이제 몇개 남지 않았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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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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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